내가 이렇게 한 세트에 키로에 35,000원 한다니까 어떤 사람들은 와 숭어가 어떻게 그렇게 비싸요 하는데 실제로는 비싼거 아니죠 오늘은 2022년 2월 19일 입니다 진짜 한 2년 만에 처음으로 우럭을 이렇게 큰거 잡았습니다 이냇마니가 하여튼 이렇게 큰 우럭 한번에 이렇게 3마리를 이렇게 잡은거는 진짜 진짜 오래간만 이에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영상을 남기려고 합니다 지금 자연산 우럭이 바다에 바다에 거의 없어요 안잡혀요 안잡혀 근데 오늘은 이렇게 큰거가 3마리나 잡혔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숭어 숭어를 한 7키로 정도 지금 이렇게 건조를 하고 건조하려고 하는데 그 예약한겁니다 방건조로 이 우럭이 이렇게 큽니다 한뼘 두뼘 하고도 남네요 이야 오래간만에 진짜 오래간만에 큰 우럭이 한마리 두마리 세마리 네마리 잡혔습니다 조그만것도 한마리 이렇게 많이 잡혔어요 살도 이정도면 두껍고 자연산 우럭 이제는 찾기가 정말 힘들어요 또 요번에 이렇게 잡히기 시작하니까 또 많이 잡힐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요거는 그 무슨 놀래미 회로 먹으면 엄청 맛있는건데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구워 먹어도 너무 맛있는거에요 그리고 여기 감성돔도 두마리 잡혔습니다 이제부터 고기가 좀 잡히려는가봐요 그리고 도다리는 요즘에 알을 많이 쌓고 해가지고 살이 얇은데 요번에 두 마리는 괜찮고 숭어 숭어는 예약이 들어왔습니다 예약이 들어와야 건조를 합니다 요거는 지금 두세트 예약이 들어왔는데 일단은 요만큼 건조해보고 한두 마리는 남을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상태도 괜찮습니다 살도 이정도면 두껍고 작아도 살은 괜찮네요 그리고 요거는 참숭어입니다 참숭어 요것도 참숭어 우럭이 아주 잘 마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우럭 진짜 오래간만에 이렇게 건조하고 있네요 요거 이렇게 보면 살이 쫀득쫀득하게 아주 잘 마르고 있어요 이제 오늘 날씨가 괜찮으니까 한 몇시간만 더 마르면 아주 잘 마를거에요 그리고 요거 서대 서대도 알베기고 그리고 여기에 간재미 간재미가 요번에 요 세마리는 엄청 크게 엄청 크게 이렇게 큽니다 엄청 큰게 요렇게 세마리 잡혔어요 그리고 감성덤도 잡히고 이제부터 고기가 좀 잡힐라는가봐요 봄에 고기가 잡히는데 벌써부터 고기가 잡히는 것 같네요 이때까지 겨울 내내 고기가 안 잡혀서 뭐 너무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부터 잡히니까 좋죠 그리고 요거는 숭무 숭무는 예약받고 이렇게 건조해드리는 겁니다 두세트 예약을 받았는데 넉넉하게 이렇게 건조중입니다 요것도 지금 살이 괜찮아요 작아도 살이 꽤나 뜨겁고 괜찮답니다 이 건조대 속이 오래간만에 이렇게 좋은 생선이 건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거 예약이 들어온 숭어가 드디어 건조가 다 됐습니다 요렇게 4마리가 한세트 35,000원입니다 요거 0점 해가 이렇게 1.1키로 1.1키로 요것이 35,000원 그리고 요거 5마리 해가 또 1키로 2개 두세트 하니까 2.37키로나 되네요 하여튼 이렇게 두세트가 7만원이치인데 요번에 생물을 살아있을 때 생물을 모두 7.1키로를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면 요거 두개가 남아요 그러면 요것도 내가 서비스로 드릴 건데 7키로 7키로를 7만원에 파는 택이에요 생물 7키로 생물 7키로가 2키로가 됩니다 그러면 생물일 때 키로에 만원이니까 엄청 싼거죠 다 이렇게 손질해가 건조를 해가 소금간 다 해서 보내는데 그래서 내가 요렇게 한세트에 키로에 35,000원 한다니까 어떤 사람들은 와 숭어가 어떻게 그렇게 비싸요 하는데 실제로는 비싼거 아니죠 생물 1키로에 만원밖에 안합니다 엄청 잘 말랐죠 요렇게가 예약하신 분이 2키로를 주문했거든요 건조된 상태에서 2키로 그래서 요것이 7만원 요거 택배를 보내는거가 숭어입니다 요거가 한세트 요 4마리가 1키로입니다 건조된 상태에서 요렇게 1키로 근데 이제 1키로가 넘어요 1.15키로고 요거는 5마리가 1키로입니다 요거는 예약주문 예약을 하시면 잡아서 손질해서 소금간 해가지고 이렇게 건조를 해가 보내드립니다 요것이 생물일 때게 여기 한 마리까지 요거까지 해가지고 생물일 때 7키로예요 7키로를 내가 방건조를 하니까 딱 2키로가 나옵니다 2키로가 제가 이제 7만원에 파니까 생물일 때 키로에 만원밖에 안합니다 그런데 요기서 요거는 서비스로 드리고 요거는 내가 하나 먹으려고 빼놨습니다 한번 택배를 포장해가 보내는거 엄청 잘말라죠 엄청 잘말라죠 쫀득아픈다 살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 보면 여기 봐 쫀득쫀득하자 이렇게 살이 너무 좋게 잘 말랐어요 생물일 때 생물일 때 키로에 만원 팩입니다 엄청 싸죠 건조된 상태 요거는 서비스로 하는 겁니다 건조된 상태에서 키로에 내가 3만 5천원이라 하니까 사람들이 왜이렇게 비싸요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는 비싼거 아닙니다 자 됐어요 여기다 아이스팩을 넣을거에요 됐습니다 아이콘 예약에 아니요 ällen 일자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